자 오늘 할 게임은요 카운트 427 심려교통조사 아르바이트 게임이래 아르바이트 게임이라 했는데 공포게임인가봐 뭐야 어떤 도로에서 게임이 시작되네요 앞으로 갈수 없지 그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거 같은데 여기 앉아가지고 와씨 소리 뭐야 개무섭네 종이를 누르면 되나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2시부터 12시부터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 된대 그 다음에 정신력을 버티면 된대 정신력으로 이상현상? 이상현상이 또 나타난다고 하던데 그런게임인가봐 난 모르겠어 일단 해봐야 할거같애 이게 무슨 게임이야 도대체 차가 오면은 이거를 누르면 되는건가? 기다려보자 뭐 이상현상이 나타난다 거든요 이상현상이 나타나면은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을 누르면 된대 사진을 찍으면 되는거같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거같다 참다 차소리맞지 여기가 다시 밑에 있는게 오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차함대가 지나간걸로 표시가 뜨네 알아서 설마 427이 나와야 게임이 해피엔디기 뜨는건가? 게임 이름이 카운터 427이잖아요 차 2대 지나가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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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가 달았어 왼쪽에 있는게 피 어? 아 이게 이상현상이야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이셨죠? 시야가 안보였어 이게 이상현상인가봐 와 나 정신력 많이 깎였네 왼쪽에 있는게 정신력인거 같은데 세번째차 지나가세요 숫자 3이구요 근데 개꿀알바다 야 이 알바는 나도하고싶다 돈은 제대로 주는거잖아 뭐야 뭐지 딱소리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상현상이야 그냥 소리만 난건가 설마 이런데? 위? 위도 없고 헐 이게 이상현상이구나 야 저거를 어떻게 알아 이씨 일단 차찾구요 일곱대 구하죽에 차가 다좋아 미친거 아니야? 차 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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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지나가세요 9대 좋습니다 9대 아 왠지 아 왠지 귀신 나올거같애 이런게임유투 귀신 나온다 참고로 공포게임이다 100%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뒤 귀신 딱 나와가지고 갑축튀할거 같은데 와아 야 이런차들 얼마정도 할까 지나가세요 벌써 열댑니다 아주 좋습니다 벌써 한시간이 지났어 개꿀알바네 벌써 시급받았어 이상현상이 근데 뭐지 이거는? 어 아니지? 뭐야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아 야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가지고 원래 있었던걸 줄 알았어 아니 뭐 이상한 가.. 저거 뭐라 해야 돼 문이라고 합니까? 저런게 왜 있는거야 도대체 점심시간인가? 쉬는시간인가? 뭐지? 쉬는시간인가? 아이고 지나가세요 다음에 도와주세요 쏘림 아앗! 어휴 어휴 깜짝이야 누구세요? 어 점점점점점점점점 어 어 여기서 뭐하냐는데? 아르바이트하고 있죠?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 비명소리 뭐야 할아버지 어디가셨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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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셨어요 저 무서워요 갑자기 나한테 뭐하니?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지 그래 갑자기 비명지르고 사라지는데 어 이제 무서워진다 이제 점점 뭔가가 나타날거 같애 옵니다 차옵니다 차도 이상현상이 나타날려나? 지나가세요 일단 잘 확인하고 설마? 아니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되게 간단하다 게임이 차온다 차온다 오케이 뭔소리냐 뭐가 떨어졌는데 뭐야 이거 하하 자팡이가 왜 저기있어 어? 자팡이가 있네 차가 지나갈때마다 이상현상이 나타난다 차가 지나갈때마다 이상현상이 하나씩 나타나 어 차 지나갈때 확인해보면 되겠다 자 다음차 들어오세요 다음차 누구세요? 뭐야 방금 뭔가 지나가지 않았어? 뭐였지? 자 지나가세요 열일곱대 어? 방금 전에 어? 자전거 타는 사람인가? 공중에 뭔가 둥둥 떠있었는데 무서워 뭔가 또 튀어나올거 같아 갑자기 빨리 와라 아 무섭다 와 근데 차가 되게 좋다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간단해 간단해 이게 근데 왜 공포게임이야? 이상현상이 나타나서 공포게임인건가? 뭐야 이거 헐 뭐였지? 돌고랜가? 아이씨 돌고래같은 애가 앞에서 지나오는데? 개무서운데? 개무서운데? 주위 잘살펴봐 주위 잘살펴봐 오케이 아직까지 별 문제없어 오세요 선생님 오케이 지나가세요 자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보신 분 뭐 타코야키 같은게 내 눈에 띄네 타코야키 같은게 뭐어어씨 촉수 개무서웠구요 촉수 개무서웠구요 이상현상들이 빨리 나타난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오케이 지나가 지나가 별 문제없지 자동차에 침날가 그렇지 별 문제없지 아르바이트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건가 맞네 아르바이트 잘 하는지 감시한 사람이네 어이 미친 아저씨 아냐 어! 어! 개깜짝 놀랐네 이씨! 가투끼 오시네 알바 감시하는 사람이야 알바 감시하는 사람 어! 개깜짝 놀랐네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어? 어이.. 심장말비올뻔 아까 전에 그 할아버지하고 이사람하고 뭐하는 사람이야 그냥 와가지고 어? 그냥 말하면 되는거야 왜 놀래키냐고 아! 개깜짝 놀랐네 이씨! 오케이! 지나가세요! 이상현상이 없어 아직까지 없어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아저씨로 이상현상인가? 궁금하다 이상현상 아닐까? 갑자기 나타나셨잖아 차 또 오고요 차에는 지금 이상현상이 없어 지나가 어어어? 와 나의 눈썰미 보셨죠? 나의 눈썰미 이게 S자가 아니었거든? 1자였거든? S라인이 됐어 갑자기? 아 에바지요? 아 너무 에바였지요? 차온다 차라리 이상현상이 없나봐 근데 구하죽이 차 전부다 좋아 개부러워 나도 저런 차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타지는 않을건데 있으면 그냥 이쁘잖아 어... 있으면 이쁘잖아 아 또 갑툭키 나올까봐 개무섭네 아 나 갑툭키에 약하단 말이야 지나가세요 으어 오케이 지나가세요 흠 음... 무난한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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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크흐흐흐흐흐흐흐흥 spp 아직도 3시간을 일을 더해야돼? 와 시간 졸라 안간다 오케이 지나가세요 뭐지? 뭐야? 이것도 이상현상이야? 아! 폭죽도 이상현상이구나 몰랐어 원래 그 이 시간대 나오는건줄 알았지 한번 찍어보길 잘했네 어차피 사진은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난 근데 왜 이렇게 피가 없니? 지나가 나 이상현상 정신력이 반밖에 안 남았어 내가 그렇게 많이 틀렸다고? 설마 뭐야 이거 뭐냐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아저씨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저 놀래키신가 아저씨 아니에요? 왜 저 위에서 나타나냐? 차도 이상현상이 있구나 뭐야? 뭔 소리야? 뭔데? 아니지? 어? 아니지? 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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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세큰빠끈해 아주 좋아 세큰빠끈해 아주 좋아 세큰빠끈해 와아! 야 여러분들 나 눈살비 미쳤지 와아! 나 미친거 아니야? 와 나 눈살비 미쳤어 매의 눈이야 어쩜지 이상하더라 지나가세요 아주 좋습니다 바뀐거 있냐? 바뀐거 없지? 와아!! 으어어어어어어잉 으어어어엉 어? pted 아 이게 폭죽이였구나 오른쪽에 떴던거 자동차는 이제 별 문제 없는데 지나가세요 꺼져 부엉 이 부엉이는 또 뭐야 꺼져 이 개자식아 아 부엉이도 놀래키네 이제 놀래킬게 없어가지고 부엉이 미쳤나 애완동물인가 누가 키우다가 시무를 시킨건가 여기에 뭐 뛰어오는거 아니겠지 귀신처럼 피는 안달고있어 정말 다행이야 차 또 옵니다 이런 차들은 얼마정도 할까 와아 나이스 나이스 설마 또 있는거 아니지 아니지 어우 깜짝 놀랬네 뭐 깨지는 소리나가지고 어우 나 순간 또 누릴 뻔했어 어우 실수 근데 진짜 개꾼 알바다 여러분들 이 알바 해보고싶지 않아? 난 해보고 싶은데?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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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알바 아니야 그냥 의자에 앉아가가지고 차 지나가면 누르면 돼 그래서 시급도 세면 개꿀인데 그래도 그렇게 무섭진 않아서 다행이다 요즘에 심장이 안좋아져 자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아주 좋습니다 지나가세요 아 이러면 무섭지가 않은데 재미없는데 별로네 이 게임 아 다는거니까 되게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서워 들고왔구만 어 안 무섭네 이거 이상현상이 아닌가보다 그냥 빵소리낸게 이상현상이 아닌가봐 아니지 설마 여기 귀신있는거 아니야 아니지 하하하하하하 이제 별 인심이 다갔나 인심할 수 밖에 없어 근데 지나가세요 좋습니다 지나가세요 달라진거 달라진거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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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칠 아자씨 쏘리 개새끼야 까하 까지야 이런 녀석보다 갑투끼가 더 무서운 게임이네 개무섭네 야야야야야 이거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난다 잘하고 있어 파컨아 두시간 남았다 아르바이트 두시간 남았어 얼마 안남았다 상상도 못했네 상상도 못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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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또 온다 차 잘확인해 뒤도 확인하고 오케이 별리없어 지나가? 어디야? 와 와 와 소리 개무서워 뭐야 딱 딱 딱 소리나는데 개무서워 와 졸라 무섭다 이게 소리로 공포심을 더 세게 갖는데 사람들이 그거 뭐라고 해야하지 눈을 감고 그 귀신 부금소리 들어봐 그러면 더 무섭거든 살짝 그런거야 눈을 감고 있으면은 더 무서워진대 공포심을 더 빨리 느껴진대 심하게 아무것도 없지 그치? 설마 벽골인데도 웬 토끼? 토끼가 있네요 어 토끼가 깡쳐가면서 나타났나보다 흠 차에는 이상현상이 많이 없다 지나가세요 좋습니다 뭐야 차가 또 와? 연속으로 오네 차가 아 맞네 이상현상 아 차가 너무 컸어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눌러봤는데 이상현상이 맞았네 속는 사람들 많겠다 이거는 속을 것 같다 와 이런 데에 누가 찾아보고 있으면 졸라 무서울 것 같은데 설마 또 뒤에 가둡기? 알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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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차 완벽하구요 지나가세요 열 지나가시면 되군요 야야야 이거 뭐야 사다리 에바 어? 사다리 에바고 갑자기 나타났고 시야를 잘 확인해봐야겠네 좌우를 잘 살펴봐야겠다 차 또 와? 너무 빠른데? 오케이 지나가시면 이것도 왠지 좀 차가 큰 거 같기도 하고 뭐야 뭐였지? 뭐였지? 헐 찍어 왜 갑자기 스리검이 날아오냐 깜짝 놀랐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알바 좀만 있으면 끝나 이제 별 문제 없지? 지나가세요 좋습니다 좌우 확인해 주고요 좌우 확인해 주고요 별 문제 없고요 어 별 문제 없고요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왠지 한차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응 아니야 역시 의심병 좋았다 아 아 나 뒤로 돌아보는게 무서워 오케이 지나가세요 갈라진거 없지? 그렇지? 밑에 한번 확인해 봐 없지? 아 얘네 초짜라 여기에 서있어야지 그거 졸라 깜짝 놀라 했는데 초짜네 초짜네 이거 게임 만들 회사 어디냐 공포심을 몰라 공포심을 나가세요 재미나 가서 재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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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어 하미 어 굳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메일을 전해줘야 돼? 아니 굳이? 그냥 어허허 실례합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냥 주면 될 것이지 왜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 나 이상현상인 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거야 다들 어허허허 어? 뭐야 뭐지? 여러분들 나만 그런가? 그냥 화면이 살짝 어? 피가 묻은 것 같지? 화면이? 아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나보다 어어! 잘못 눌렀어! 너 지나가면은 돼 너 지나가면은 돼 안 누르면 돼요 그럼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아 근데 잘 안보인다 시야 가림인가? 어? 가리는 것 같아 잘 안보인다 어? 더 진해져? 어? 어떡하냐 이거? 와 미친 와 발자국 차 멀쩡하지? 지나가세요 꺼자 이씨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3분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와 근데 여기에 발자국은 상상도 못했다 이상 소리 들리지 않아? 좋아 지나가 변함 없어 갈라진거 없어 좋아 발자국 없어 7분 남았어 7분 7분 남았다 나 근데 생각보다 이상현상 잘 찾는다 지나갑시다 지나가세요 뭐야 토토로야? 사라져어 토토로 같은 애가 있는데 토토로 뭐야 토토로 뭐야 토토로 뭐야 오 이제 6시야 오 이건 뭐지? 아 못찾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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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오 엄덩 그랬어? 결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